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실 종말 찍고 적정체에 서 먹였고 공간화에서 한 번 더 썼다네요. 어? 헉! 캡틴 오비우스님 10달러 감사합니다. au면 호주머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수달라 땡스 포 유어 슈퍼챗 백분열 아 아 이펙트 또 너야 막대리 막대리 아니 내가 들고 있는 주차를 없애는 듯 뭐 뭐 공격 카드 하나도 안 나오네 어 굿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감정에 조각을 할 때가 아니야 아 너무 약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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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짐쓰기 아 아 아 아 사녁 아 소포 디펙트 말뚝 제로콜라 머플 수련하는 무당파 무당파 생강 꿀차 약화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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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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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화 면역 요정 빼긴 빼야됨 하짐성이라서 약화 면역 약화 면역 이런걸 바라진 않았어 절 전경기인데 액트2가서 천천히 먹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할때 먹을걸 울겠네 표창 기억할게 어 디펙트가 디펙트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건가 리워드D 스페트 도망가루 스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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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번개서 여기 안 들어가면 죽네 볼 고수 고수 행동 룬 아우 생각 맵다 드디어 미친 것인가 슈라이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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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만 해 어차피 전투장비로 강호하면 돼 제거만 해 어차피 전투장비로 강호하면 돼 유물 라인업이 보나마나 또 막에서 보스 유물이 왜 3개인가요? 드립치는 사람 나오겠네 키우키우키우 어? 난가? 난가? 전경기는 상자에서 카드 보상을 주는 일반 유물이었다 대부분 우선 전투付과 자격자비를 필요해서 마이키에 가는 중 대부분 우선이 demostaked 전투장비로 강호하는 육자의, 가슴, 자격기, 자격기... 그리오는 습지 기후에 전투장비로 강호하는... 적극적 Pod로 장비로 강호를 위해 다루는 것 같고 전장하나 더해도 되겠지 포벨 맞음쓰기 포벨 맞음쓰기 포벨 맞음쓰기 포벨 맞음쓰기 포벨 맞음쓰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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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이 맵다 생각하시나요? 그건 중가루님이 약화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닐까요? 내 이름은 디펙트, 밀점집은 모자지만 찌르기와 독 전문가. 200, 어... 치약, 몸박, 몸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프리타민아, 다리 같은 것 들고 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멋나의 것이다. 이제는 아닌데... 이제는 아닌데... 파지식 쓰면 안 되겠는데... 아... 아... 서순측... 해도 이김... 영광이 낫...나요... 사신이 낫...나요... 아... 아... 불리타임도 괜찮아 보이네... 알약이라가지고...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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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네... 돌멩이! 매독은 나라마다 초창기 변명이 다른데, 영국병, 프랑스병, 에스파녀병, 즉, 서로 미운 나라에 이름을 붙였고, 조선에선 당찬, 즉, 중국병이라 불렸다. 어... 아... 감초생강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싸... 크리스마스가 좋긴 좋아... 감사합니다... 매독이 역사상 초창기 발견시 몇 개월만에 사망해버리는 끔직한... 더욱 이어서 중세시대 당시에 현자의 돌을 쓰는 수밖에 없었다... 수은... 수은... 아 너무 무섭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신시황도 반한 그만... 그러나 수은의 독성이 너무 강한데라... 매독으로 죽던 수은 중독으로 죽던 죽음에 이지선 달을 방요했다... 물론 나아도 수은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했다... 백억받디 고다드기 백억받디 고구멍 흑음... 와... 멧옥균은 열에 부처가나 취약한 게 드러났는데... 엄청 늘리면 되는거 아님? 하면서 일부러 말라리아에 걸려서 매독균을 잡는다는 그런 엄청난 치료를 했다 어썸한 인류사 다만 뒤지게 아픈 것만 떼면 수온중독보다는 나은 선택지였다 이럴수가 뒤지기 아프기 vs 뒤지기 아우 이게 뭐야 오메 아니 이럴수가 아니 이럴수가 아 봉천동 곱창머신님 9만 6백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트입도 있네 사실 시대에 뒤처진 악은 기술이 아닐까 아이고 12만 9백원 12만 6백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호 이게 옳게된 성탄절이지 아유 감사합니다 어흑마이갓 최고의 옥 와 티에나의 23년 12월 31일은 미국식으로 포기하면 12월 31일 23년 롯 12만 3,123이 된다 123123이 됐다 삶과 살림 만원 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10만원 이상을 도내하면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얼른 도내하셈 중간호 일어나 You raise me up 엔트로피다 그리타민다 사실 코어가 망가지지 않고서는 플라즈마와 전기구체 냉기를 한꺼번에 영창할 수가 없던 것이다 7만원 7만원 괜히 맞았나 안맞을 수 있었는데 맨날 육강경이야 대중 냉 냉 홀 홀 홀몸 화제식 지우고 플라즈바만 쓰는게 세잖아 화제식 지우고 플라즈바만 쓰는게 세잖아 그럼 디펙트도 그럼 디펙트도? TMI 유럽에서는 24만 1223이고 미국에서는 12만 2423인데 그래서 보통 2424 24 24 23 23 이라고 표기함 택 택 많은 일을 왜 종뱅오보고 있어 왜 종뱅오냐 어, 엔트로피다 엔트로피 한 번 먹어보자 칼 일단 나부터 내년엔 휴방 공세 올리자 내년 크리스마스 휴강입니다 작년 이맘때 중뱅 보며 냉피 먹었는데 올해는 용가리 치킨이네요 물론 콧무노인건 같은 용가리 치킨 까릿 중결혼 중혼 중혼 너희 어차피 크리스마스에 약속도 없잖아 우리 게임이 괜찮으니까 하러 와라 헉 내년 일을 벌써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냉피나 용가리나 둘다 냉동이 좀 달라지지 않는다 요즘 냉동이 얼마나 맛있는데 기술의 발전 최고야 이 것 진짜 에 에 에 어 30 암호쿤 9관 그렇고 인디게임 콩쥐스 크런치 타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콩쥐스 크런치 타임 철찬 턴딩 중 익명 일병 도내 내가 힘들려면 나 혼자 방수하고 트수들 다 밖에 나가야 힘들겠지 그게 진짜 힘든거 아닐까 다들 어디간거야 나만 솔로였던거야 배신자 괄호님과 시청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이거 저보다 돈의 예상에서 리액션한거 녹화방송입니다 정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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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청자가 모두 여자친구와 까티준뱅을 보고 있는 세계선이 가장 중사장에게 슬픈 세계선 아닐까? 어? 아니야 그거면 괜찮아 슬더스 사는 여친 실실이랑 정확히 반대네요 실척 업 현실은 종종 실망스럽지 일 년 시청자 수가 절반이라는 소리가 아닌건 아닌건 업 행복하다면 오케이입니다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이다 락을 쓸걸 숨쉬는건 근데 봐도 몰라 옆 동네는 실장은 안됐지만 머리꾼 마키가 출현했는데 여기는 왜 경복꾼 마키가 이번이나 출현한걸까요? 어? 마키 출현 중청자는 다 채팅치는 기펙트인줄 알았는데 설마 크리스마스에 방송을 보겠어 그렇지 인지편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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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편향을 도와줄 수 있다 두두두두 어? 두두두두 트레기라이트 게임을 하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 어 무감각이다 그때쯤 토끼같은 여친이 오팔레빗 카르바노그의 토끼 뭐야 존엄공중제비보다 좋잖아 12월 24일 중대를 시청하지 않은 중청자들은 20승천 비팩트 20연승을 찍어오는 선거를 받았다 어 그건 그냥 시지푸트잖아 땅파? 땅파? 뭐지 아 어쩔 수 없이 디팩트 20승천을 클리어하러 가야겠 도망키우키우키우키우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디팩트라는 이름을 가진 새롱 모트캘야를 하나 만들어오면 되겠네요 후라카드 혹 유니터 어... 범무는 진짜 다른 애들 있어도 사기네 사일런트는 범무원툴 똥망캐가 아닐까 반박신 잇말이 맞음 방어 안하고 잃고 시비딜 나오고 포리검 터뜨릴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와 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마 여기 백색 폴리야 이 안에 내가 원하는 카드가 들어있어 와 어리방자도 상자 열었을 때 꽉 나왔으면 총 꺼내지 않았을까 다클은 닭 밀 원툴 사이렌 범무원툴 뒷대기 랭기 원툴 맞음 원툴 반박신 잇말 맞음 당 윌은 좀 퍼스터미입니다 강림몬박 앗 펜초까지 얹을걸 마 달팽이 자신 있나 상대방 상대방은 매우 자신이 있어 보인다 랭기 원툴 랭기 원툴 랭기 원툴 랭기 원툴 랭기 원툴 툭 어! 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허접 상대로 굳이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는 없지 달팽이는 그저 허접일 뿐이니 말이야 소용돌이 도는 디펙트 쿠루쿠루 아 어? 강화할 거 없잖아 호호 흰꽃은 좋겠다 행복해서 호호 압행이 없네 아 아 아 아 2d 1d 그래서 저희는 디펙트에게 밀집이 필요 없도록 했습니다. 방패는 앞으로 좀 더 까다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씨 밀집 그만가 필요도 없는거 자꾸 까네 위장 크림 끄덕 야 마지막으로 설마? 큰일 날 뻔했네 편돌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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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아이. 앰. 스쿨. 알약, 물약을 먹기 좋아하는 로봇. 심장아 나의 약물 펀치를 받아라. 블덕스 심히는 약물이 있다. 빙. 빙. 잭스 한대 할래? 이제 왓처만 죽으면 완벽하네. 평소에 점탑이야. 아 f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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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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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1 안녕하세요 도나 방어철 방어철 어디를 해 도나 요 쑬르 omin 공포 낫을 잡았네 어 디디디디 mentre 탈바꿈 라그나 로크 버버 탈바꿈 라그나로크 버퍼 탈바꿈 라그나로크 버퍼 도련 겜 도련 겜 도련 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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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